제가 이 노래 강의하고 찬이야 이렇게 와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걸음에 아직 온전치 않은 그런 어떤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달려오신 찬이야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저노번에 뵙기 올림경북 발라두고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가자!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마디 적어먹고서 그 마음을 닫지 못하고 저 너를 흡현네 주어진 사랑의 사랑의 그 뒤로 불러나고 그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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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보십나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보고싶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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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줄 쳐다먹고서 안녕이라 내지 못하고 저건 너를 흡현네 너를 흡협해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마디 적어 높아서 그 마음을 닮지 못하도 저 너의 그 편지 수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받고 눈물만은 없는데 그 사랑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봤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보고싶다 보고싶다 또 손줄 적어 놓고서 안녕이라 나 내지 못하고 저 너의 그 편지 저 너의 그 편지 나 내지 못해 나 내지 못해